네 안녕하세요. 12월 29일 아침의 묵상 오늘 와프터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앞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라서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 그날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행하면서 그들이 가려있던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설명해 주시고 또 자신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며 감사기도를 해주셨을 때에서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열렸다 눈이 밝아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에 대한 토론을 펼칠 만큼 관심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부분을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열한 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직접 나타나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 예수님께서 다들 잘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장면 속에서 첫 번째 말씀은 제자들의 평안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령을 보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며 의심하냐고 묻습니다. 사실은 이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영역에서 평화를 이루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조되는 현재의 제자들을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대조하여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던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 열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누가는 하나하나 다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육체적인 몸의 부활을 이루셨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먹을 것을 찾으시고 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며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드디어 이 24장 13절부터 시작된 긴 본문에서 저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24장 5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성전에 돌아와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제일 기다렸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말씀을 설명을 듣고 또 떡을 떼어 빵을 떼어주시고 자기 손과 발을 보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직접 드시는 장면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다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이르지 못하는 제자들은 결국에는 평안에 이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 5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이루어 평안에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너희가 평안하냐 잘 지냈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벅찬 기쁨과 찬양과 예배로 대답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듯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떼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안전하다 괜찮다 평안하다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함께한다 샬롬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덤 속 빈 자리를 두고 놀라워하며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 베드루였지만 이들의 마음속 빈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고 믿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자리로 펼쳐 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존재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교회에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의 결핍과 약점은 자신을 바라보고 깨닫는 작업과 성찰을 넘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고 그 원리에 도달하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이 있기에 우리는 신을 바라보게 하고 부족함이 있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어쩌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 끝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스스로 나타내주심과 제자들의 찬양의 예배를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 나의 통치자, 나의 주님으로 오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이끄심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의 나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많은 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리고 또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삶의 한순간이라도, 삶의 한절이라도 주님 가운데 괜찮다, 평안하다, 잘 있었느냐라는 그 말씀의 화합의 교제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한 해를 기다리는 12월 29일에 오늘 마지막 큐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이 주님과 가장 화목한 평화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